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이벌 잘 즐기시고 계신가요? 오늘은 제가 대회를 나가봤습니다 마주님이 주최하신 대회인데 마주님한테 같이 나가자는 제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번 참가해봤구요 대회신청은 아직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 정말 재밌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구요 구독은 언제든 취소하셔도 좋으니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참기되면 스킨케이스 3개 생방송에서 뿌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있죠 이번에 마주님이 대회를 여신다고 하셔서 대회연습 겸 스크림을 준비해봤구요 저희팀은 저랑 소멸씨랑 마주님 상대방은 이핑두크삐 체스터 후드입니다 이렇게 오늘 스크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하 반갑습니다 상대방 뭐 밴하는게 좋을까? 상대방 무기? 일단은 실패? 실패? 아니면 나시랑 카타나 중에 하나를 조져놔도 되구요 카타나 밴하는거 어떨까요? 일단은 맵은 빅크로 쓰고 그러면 무기 밴 하나 해주세요 근데 참고로 이거 저희 팀도 못씁니다 무기 밴하면은 전기톱 밴 어떤가요? 전기톱 밴 좋다 전기톱 하나에 그러면 아 하연병 아 오케이 오케이 하연병 밴 잠깐만 이제 써놔야겠다 그럼 저희 뭐 밴할까요? 카타나 밴? 아 일단 일단은 잠깐만 전기톱이랑 전기톱이랑 어린강선 다인저인데 프리즈레이를 쓸까요? 근데 하연병 밴한거 보면은 쓸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? 아 일부러 하연병 프리즈레이 쓰려고 그쵸 그쵸 그치 맞아 하연병으로 프리즈레이 카운터를 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기톱이랑 프리즈레이 할게요 알겠습니다 현물씨는 어때? 아 괜찮지 않을까요? 아 프리즈레이 굳이? 아 그냥 해야지 혹시라도 하연병 밴 당했는데 프리즈레이 당하면 억울할 거잖아 근데 이러면은 힐팩이랑 카타나랑 저격 중에 두 개는 풀린다라는 건데 적어도 파리겠지? 헐 밴 안 당하면 소멸씨 자존심 좀 깎이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나름 기대 중인 거 아니야 지금 소멸씨? 이 사람 이 사람 활모스트인데 나름 기대 중인 거 같은데 소멸씨 둘 중 하나겠죠 아예 그냥 밴 카드를 상대방 적용용이 아니라 본인 작전에 맞춰 쓰거나 아니면은 그냥 문제감이 없는 거구나 내가 봤을 때 저거 채팅 소멸님이 쳐가지고 활벤 당할 거 같은데? 가만히 있을걸? 아니 우리가 너무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어떡하지? 아 활벤 했네 왜 안 와 이 사람들 아 지각생들 아 뭐해 뭐해 아 지각생들 진짜 아 지각생들 들어왔습니다 상대팀이 안 왔잖아요 아이 뭐해 뭐함? 상대방씨 그 얘네들 그 뭐냐 4명이잖아요 뭐 나갈 사람 어어 그러고 있어 아이고야 가위가위보 하고 있다는데 아 가위가위보 하고 있네 자 저 양쪽 모니터 껐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습니다 쓰리 모니터 스치는군요 예스 아 저기 저거다 저거다 옛막이네 제격힌거야 상대방가? 에 저격도 좀 있고 나 같은 경우 뒤를 돌아버려 그냥 나이스 나이스 2명 컷 나이스 뭐야 뭐야 그냥 갈아버리죠 저희는 라스트 라스트 또 앞에 또 앞에 3명 컷 아이고 아니 소멸씨 이거야 혼자 다 잡았어 빵딜이야 아니 뭐하는거야 소멸씨 바로 그냥 불태워버려 이게 소멸씨야? 아니 상대 상대 저겁니다 연막 치고 그 위로 뺑스치고 나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연막탄 전략이구나 오케이 어 컷디 컷 저 죽었어요 2대2 오케이 아 까비 아 저게 안맞네 아 죽었다 아 까비까비 아 이게 왜 맞아 아 칼찌 당했어 아니 손을 씻해 죄송합니다 우와 카타나 아 씨 보여줄게 오케이 와 진짜 카타나 빡센데?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타나 안 챙기는 엑소건 바로 들어주고요 와 빡센데? 또 컷 나이스 나이스 마주님 와 저거 눈깔 연막탄 징그러운거 봐 하나 컷 오케이 라우스 쓴나? 카타나 조심하고 야야야 핑핑핑핑핑 칼 조심하세요 칼 카타나 연막이야 연막 얘 카타나 아니에요 당검이야 당검 아 뭐야 아니 아니 나이스 와 씨 클라이퍼 데이마주 진짜 클라이퍼 진짜 뭐야 와 뭐야 마주님 손꼬여가지고 못잡을 뻔했어요 하하하하 아 잘하는데요? 연막 갔어요 기지에 어 뭐야 아 저 역팀이 죽었어 와 아 이게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하나 컷 오케이 아 아 쏘리 이거 채소 반팁 연막이 몇개야 이거 나이스 하나 컷 하나 컷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뭐야 스나겜 스나겜 이거야 이거야 아 근데 생각보다 진짜 빡세다 3대3까지 이게 올게 아닌데 와 진짜 아 팔만 있었어요 진짜 오케이 카타나 와 나이스 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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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한 집안으로 뺄게요 카타나 들고 천천히 히람을 사 합시다 천천히 어 왔다 끝이 필이거든요 어 필이 아닌데 아 매직캣 빨았네 서리 서리 이거 지뢰 내가 못쓰나? 못쓰네 못쓰요 못쓰요 뉴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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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리 우와 나이스 아 이거 왜 안맞지? 사면 좋긴 했는데 눈앞에 안넣어 나이스 오 나이스 마주님 오 뒤뒤뒤 마주님 뒤뒤 칼 조심 칼 조심 난 도망갈거야 나이스 도망갈거야 아 완전 무서워 칼 아니 에임 뭐야 쓰나 대마주 나 진짜 저효수를 많이 써놓은 적이 아 핫하나 진짜 아 살려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건 아니잖아 대마주 아아 야 이거 진짜 아니 아깝다 아깝다 자 다음판 저희가 이제 맵 정하나요? 어떤 맵이 재밌을까? 어떤 맵 잘해요? 다 무난하게 하는데 이제 비가레나? 비가레나? 비가레나 좋은데요?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비가레나 갈까요? 좋습니다 아 나 이랬는데 활 못쓰면 어떡하죠? 이거 이번판 활뱀 풀렸으니깐 이미 다 해야됨 그냥 오케이 오케이 여기? 여기? 형님 뒤에 형님 뒤에 나이스 일단 하며 잡았어 뒤에 뒤에 이핑고 하나 컷? 여기 있다 핑핑핑핑핑 연막도 연막도 나이스 이거지 아 뭐야 나 별로 한거 없는데? 일단 첫판은 무난하게 버스로 시작하는 상대 오른쪽 수명이요 오케이 오케이 아 같이 열었어 같이 열었어 하나 컷 헤드 땄어 나이스 나이스 아줌미 됐어 나이스 칼 조심하고 아 또 연막이야 오 핑핑핑핑핑 칼찌겠다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연막 안에 더 격이에요 보의해 보의해 연막 안에서 나오시지 나왔다 여깄다 칼찌에요 칼찌에요 나이스 그럼 그냥 귀여운데 얘들이 기여? 이겨? 와 이겨 뭐야? 예? 칼에다가 칼에다가 돌격수통이에요 지금 나와야돼 도와줘야돼 소멸 나이스 나이스 자 버렸거든 야 상님 잘하는데 이번판? 아하이 난 항상 잘하지 소멸씨 아 전판 아 잘못봤는데 하하하하 손풀기 손풀기 네 연습판 어 손풀기 아아 아파요 같이 열었어 같이 열었어 나이스 오케이 핑크닝 컷 나이스 맞춰르고 위에 올라가있어 연막 신경쓰지 말고 그냥 이 앞에 끝핏 끝핏니? 와 잠깐만 저기 체스 달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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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연막 안에 들어가지 마요 우리 그냥 여기 여기 끝핏 끝핏 뭐야 헤드 어떻게 맞췄어 같이 들어가 같이 들어가 오케이 대소멸 그냥 압도적이잖아 지금 템 눌러봐 위에 3대3으로 갈라뒀어 이겁니다 이겁니다 핑크 리핑크 반피 같이 열었어 같이 열었어 같이 열었어 내 쪽에 반피 반피 잡았x3 나이스 아 자꾸 막 뒤에서 뭐가 따라오는데 어 칼빵 맞았다 칼 조심 칼 조심 칼 조심 칼 조심 칸대? 피 1일 거예요 어어어어 통알이 없어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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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어리야 절대 안주지 좋습니다 오닉스? 오닉스? 이거 아마 알피지 나올 거 같은데 알피지 배내버릴까요? 알피지랑 전기톱? 가장 까다로운 이론기 두 개 경사로가 있으니까 여기죠 오케이 그러면은 알피지랑 알피지랑 전기톱?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잡았고 요 아래 요 아래 요 아래 잡아라 절대 안 당해 주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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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병 수령 나이스 와 우리 다 이겼어 한 명씩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활병 팬 아닌가? 오 아니네 활병 써야겠다 활병 다이피 또다이피 그치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2팀 어디야?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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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용암에 나왔다 용암에 나왔다 반피야 반피 잃어버려 하하하하 용암에 태워버려 아유 소멸씨 아이고 아 칼찌 당했다 아이고 야 칼칼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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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였어 어렴 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얘도 화면방사기 들었다 나이스 나이스 좋아 좋아 4대0 상대팀에 칼만 쓰는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절대 거래주면 안 돼 완전 무서워해 맞아 맞아 방심했다가 몸꾸나 버려 솔직히 우리가 첫 판은 방심을 했었다 아 녹았다 점사당해 3대1 근데 상대방 딸피 많아요 그치 아 아 총알이 없었어 총알이 가베 가베 낫이 없어서 못 올라가겠어 아 낫의 부재가 너무 커요 와 미니건 와 미니건 화력 봐라 아 아 총알 필 필 필 필 피 한 30? 카타나 이승 조심 비오리 아니 상대팀 팀김 뭐야 브라핌 뭐야 팀김 뭐냐 돌고 추한데 저거는 10맵? 어 10맵? 어 나쁘지 않은데 심혜 좋는데? RPG다 RPG다 한 대 RPG다 한 대 더 맞춰주고 이거 뭐 우리꺼야? 우리꺼네 헌병? 트롤 막아놨다 이거 트롤로 지하계제 아 설마 지하종보야 얘네 한 명 칸 한 명 칸 지하종보맞는거 같은데? 요 뒤에 뒤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나이스 라트 여기여기여기여기 이게 어디갔어? 뭐야 어디갔어? 여깄다여깄다여깄다여깄다 알려줘! 아 못가 나 앞에 막혔어 나 앞에 막혔어 아아 나 죽었어 지하종보 에반데? 레전드인데 이거? 아 근데 이러면 지레벤 잘했다 근데 RPG라서 어 아아 아 아 나이스 지하다 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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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PG RPG 맞아라 내가 봤을때 저기로 가면 안돼 내가 봤을때 저기로 가면 안되고 반대로 가야돼 보라색 플레이어건 저희 팀 거인 아 컷 나이스 아스팅구님 자 진입해 진입해 특수부대만이라면 진입해 안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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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아 지진입 어디있어 어디있어 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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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올렸다 이거지 이거 여기로 쭉 가면 지하 거기거든요 오케이 한번 가볼까 이리로 들어가볼까 진입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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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에 상대방 여기 RPG 있으면 우리 망하는거에요 한 번에 터지는거야 타양강 있습니다 그래도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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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라 죽는다 나이스 살려줘 살려줘 하수구 RPG 조심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P55 나도 맞췄어 나이 컷 아니 여기 빌목이 막혔어요 우리 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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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돼 반끼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아아 둘다 찾고 둘다 찾고 둘다 찾고 둘다 찾고 양쪽에서 다같이 갑시다 아아 아아 플레이어 너무 아파 아 저 죽어요 사령 Machine 플레이워에 들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어 много좋은데요 이 세호 기sol 나이스 그거 맞았다 저렇게 다 seine 온다 다음에는 와 안 돼? 나이스 뭐야 뭐야 이거 왜 나와 저 뒤로 들어가볼게요 이거 꺼졌으니까 플레이어관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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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빙 나이스 와 너무 잘해 이거지 아 아